지금 코스트로에 왔습니다. 망고는 14,000원. 망고가 3개밖에 안 들어있어요. 14,000원이고 애플망고는 3개 들어있는데 2만원입니다. 바나나가 한 묶음에 3,000원입니다. 6개 다리가 다 들어있는데 3,000원. 그리고 오렌지 한복 다리. 오렌지 한복 다리가 8개 정도 들어있는데 3kg 오렌지 한복 다리가 12,000원 정도 되네요. 자몽 한 박스. 자몽 한 박스가 3.8kg 이상 되어있는데 10개가 들어있어요. 10개가 들어있는데 11,000원. 11,000원이고 아보카도가 8개 정도 되는데 11,500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연어 한 팩이 15,000원 정도 됩니다. 총 635g인데 15,000원 정도 됩니다. 사실 연어 샐러드는 그렇게 가성비가 높지 않아 보이네요. 훈제 연어는 딱히 없어 봅니다. 훈제 연어가 있다고 들어와서 왔는데 훈제 연어는 딱히 없고 고기 중에서는 딱히 먹을 게 없어 보입니다. 갈비살이 15,000원 정도 되네요. 15,000원인데 새우 시트러스 샐러드라는 게 있어요. 망고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랜마다 한 17,000원? 15,000원 또 17,000원까지 거기다 이탈리안 샌드위치도 있는데 이탈리안 샌드위치 한 16,000원 정도 하고 해마 홍 치즈가 포함되어 이탈리안 샌드위치 한 6개 정도가 한 17,000원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랍스터 샌드위치도 있는데 랍스터 샌드위치가 22,000원 합니다. 랍스터가 들어있는데 한 샌드위치가 3개 정도 되네요. 22,000원 정도 어 합니다. 이건 좀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. 이거는 어 쓰읍 버터치킨커리? 버터치킨커리라고 해서 아 인도 버터치킨커리에요. 그래서 인도에 특유의 상료가 들어간 그 맛이 7,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브로콜린 브로콜리 치즈스피도 있는데 브로콜리 치즈스피는 13,000원 정도 합니다.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오리늘보 볶아먹는 핫으로스트컵 그게 어 쓰읍 15,000원인가 오리늘보 볶아먹는 핫으로스트컵 북숭아 북숭아는 어 여섯 여덟 개 한 네 아홉 개가 한 23,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3kg인데 23,000원 정도 하고 있고 좀 종류가 다른 두 개가 있어요. 22,000원 짜리도 있고 23,000원 짜리도 있습니다. 이번에도 7K이고 14,000원 가격은 딱히 1,000원 더 오른 것 같아요. 제가 1년 전에 봤던 것보다 1,000원 더 오른 것 같고 뭐 칠알미스는 가격이 똑같습니다. 머핀이 어 원래는 아홉 개 아홉 개 한 어 7,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어 여섯 개 15,000원 정도밖에 아니 8,500원으로 잠깐 어 서로 개수는 줄었고 개수는 준 대신 가격이 오히려 또 높아졌습니다. 그리고 원래는 초콜릿 그리고 어 다양한 맛으로 이게 꾸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초콜릿 6개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.